결단다니야! 끝! 그라운드! 끝! 그라운드! 좋아, 좋아. 그라운드! 재석이 형 손에다. 재석이 형 손에다. 형님만 네가 작용하는구나. 일단 다 먹어버려. 야, 주비야, 하나 먹어야 돼. 하나 먹어야 돼. 무슨 생각이야. 하나 먹어야 돼, 뒤에 재석이 형이 다섯 개만 가지고 못 먹고 뒤가 살잖아. 우리 두 개는 저쪽까지. 야, 하나 먹어야 돼, 하나. 야, 배고프지. 주비야, 생각해야지. 주비야, 주비야. 되게 주비야. 자, 이제 재석이 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먹어도. 다미가 살 수 있어. 다미가 하나 먹으면. 야, 잠깐만 있어봐. 야, 잠깐만 있어봐. 하나, 둘, 셋. 주비야, 딱 그만둬. 딱 그만둬 다미가 딱. 주비야. 아우, 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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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산해야지. 야, 안 줘. 주비야. 주비야. 끝! 그렇지! 다미가 뒤에 먹으면 끝이. 아니, 재석이 형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또. 그러면. 내가 하나를 먹으면. 하나만 먹으면. 다미가 다섯 개를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아니, 이거 다미 아니야. 아, 이제 주비야 어떡하냐. 야, 됐어, 됐어. 지효 갔네, 지효 갔어. 야, 주비야. 자, 어떻게 우리 지효 씨가 탈락하기 때문에 다미 고기라도 많이 못 먹게 해. 그래. 너 배고프게 만들 거야. 그래, 두 개를 할 거야. 아니, 우리 다미 너도 열심히 했단 말이야. 안 돼. 여기 다 먹어버려. 다미 형이 두 개 먹고 수술 안 될 수도 있어.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세 개, 세 개 차. 너희만 지금 우선가. 다미 안 돼, 다미 음식이란 말이야. 야, 재석아 너 잘 먹는다. 야. 야, 다미야. 두 개 먹고 안 돼. 두 개 먹고 안 돼. 야, 배고프잖아, 하나 더 먹어 그냥. 야. 야, 다미 하나 더 먹어야지. 하나 더 먹어. 야. 배고프잖아, 하나 더 먹어 그냥. 야. 야, 다미 하나 더 먹어야지. 하나 더 먹어. 하나 다 먹어. 야, solutions Gottes 나는 나만. 적 같이 음식이 많은데. 야. drugs 봐. 야, 다마 이게 보위할 거잖아? 다봐. 다미야, 얘 보위할 거 아니야. 복잡한 주단 말이야. ㄷ. 야. 야 다마 이거 먹어. 야 이거 먹어. solo wear a r cone dia 먹고. 야 가만. 야, 이거 보위할 거냐 deine 마사지. 다문. 야. Fridaysización. hemmago,chselowanie, 좋아先生. enzy weekends travelers. 나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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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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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한 번 더 해, 제발, 제발. 그래서 너무 고생했어, 제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그냥 끝이라고 한 마디 없으면 끝이야. 한 마디 좀 돼. 한 마디 좀 돼. 다 한 마디 좀 돼. 한 마디가 끝.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자, 서비. 일단, 두 달 먹으면 되죠? 안 되지. 먹는다고 해서 다시. 오빠, 진짜 말 많아요. 어, 나 정말. 야, 코치를 해야지, 우리 팀이 우리 팀이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나눠 먹는다. 아, 안 나눠 먹는다. 아, 안 넣었네. 안 넣어. 아, 둘 다 없네. 아, 둘 다 없네. 아, 둘 다 없네. 광수야. 고맙다, 광수 진짜 고맙다. 너 진짜 내가 그 여동생 소개시켜줄게. 감사합니다, 형. 얼굴 진짜 예뻐. 그럼. 서른 아홉이야. 좋겠다, 광수야. 좋겠다, 광수야. 아, 나보다 진작이야. 고르십시오. 1번. 1번. 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는데. 뭐야, 뭐야? 유튜브아. 와. 야, 좋아하는데. 기대해. 기대해. 자, 일단 유튜브아 몇 번 더 만드시고. 다섯, 여섯. 고맙습니다. 열 번째가 위험했거든. 아니야, 아니야. 진짜? 어제 몇 개 왔는데. 다야. 똑같은 거 아니야? 정말 음식. 네. 아, 너무 진짜 간질 난다. 왜 이렇게 먹어, 생각하고 먹어? 네. 야. 그래. 우리가 끝낼 수 있다, 형도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몰래 지금 유부총은 훔쳤어요, 유담 씨랑. 하나. 끝. 지효야, 저쪽으로. 자. 유담 씨. 반대로 가는 거야? 저쪽으로, 저쪽으로. 왜, 왜, 왜. 왜. 야, 자, 계산해. 야, 계산해. 왜 그렇게 돼? 야, 계산해, 계산해. 왜 그렇게 돼, 이렇게 돼? 아니, 이게 인사입니다. 아니, 아니야, 조금 모르는 게 있을 텐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하나씩 와, 하나씩. 맞아, 아니야, 아니야. 다섯 개씩. 모르겠다, 하나. 야, 하나씩 넘어야돼. 모르겠다, 하나. 야, 하나씩 넘어야돼. 야, 계산하라고. 야, 계산하라고. 야, 나가, 이 페이지들이야. 야, 이 페이지야. 다섯. 야, 멋있다. 야, 멋있다. 그래, 잘하라고, 이봐. 좋아. 야. 야. 아니, 뭐야. 우리가 간다고. 아니. 멋있다. 아, 미친데. 아, 우리가 아웃이랑. 아웃. 야, 멋있어. 나가래. 정말. 정신을. 아니, 진짜. 아니, 제 명신이야. 야, 멋있다. 야, 멋있다, 멋있어. 정말 상민이 형하고 진짜 신도 멋있다. 진짜 쿨하다 저 둘을 각격하는구나